아, 여보세요? 여행사죠? 네, 이번에 제가 신혼여행을 화성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 방금 떠났어요? 26개월 후에나 또 떠난다고요? 아...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미국의 나사, 스페이스X, 유럽,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화성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제 사람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도대체 화성이 어떤 곳이기에 과학자와 우주인들이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신혼여행지나 여름 휴양지로 예약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네번째로 지구 다음에 위치해서 공존하고 있는 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5,4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크기는 지구의 반 사이즈, 하지만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중력도 지구의 38%로 지구에서 100kg인 사람이 화성에선 38kg밖에 안 되지요. 지구보다 먼 거리를 공존하기 때문에 1년에 687일 하지만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24시간 40분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화성엔 지구의 달처럼 두 개의 달이 돌고 있는데 동그랗지 않고 감자나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것 한 가지 더 지구처럼 좀 삐딱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 방문하기 제일 좋으냐고요? 당연히 여름이죠. 그래도 최고 기온이 30도는 되니까요. 하지만 겨울엔 영하 140도까지 떨어지고 평균은 영하 63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면 공기도 얼어붙겠죠? 다행히 화성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 대기압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아닙니다. 지구의 대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지만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96%나 됩니다. 그럼 생명체의 존재에 필요한 물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스페이스X, 그리고 유럽 우주국 등에서 로봇을 보내 물을 찾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야 앞으로 사람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화성의 북극과 남극엔 지구처럼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은 드라이아이스입니다. 태양빛을 받는 여름이 되면 시속 400km의 바람폭풍이 불고 얼어붙은 이산화탄소 구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지구와 같은 엄청난 양의 물과 대기가 35억 년 전에는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말라버렸냐 하면 화성엔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태양풍이라 불리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항상 퍼져나와서 주위의 행성들을 치고 지나가는데요. 지구는 자기장의 존재로 그 방사선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가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화성에는 태양의 방사선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대기와 물이 날아가 버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왜 도대체 왜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사람이 살기도 힘든 화성에 인공위성과 로봇을 보내고 또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인간은 한 곳에 마냥 안 좋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개척정신과 도정정신이 있고 또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한 굶주림이 항상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동물들에서 볼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오늘날의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엔 자기장이나 오존증이 없어서 여거 없이 들어오는 태양 방사선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 땅 밑으로 굴을 퍼서 살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화성에 도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야채는 실내에서 키울 수 있겠지만 고기는 어떻게 키울까요? 혹시 육류도 실내에서 키울 수는 없을까요? 이 회사가 개발하는 것이 바로 식용 육류를 실험실에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소, 돼지 그리고 닭에서 채취한 소량 세포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재배를 하면 살코기의 근육질이 자라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